어디갔어? 어디갔어? 너 어디갔어? 기다려 아.. 어디갔어? 다시 보여줄게 이달려 어디있어? 여기야? 여기 냄새로 찾는거 아니야? 여기 있었잖아 여기 아니야? 여기 간식있지? 간식있지? 짠! 학점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너 어디갔어? 어디갔어? 파여졌다 너 숨긴거 아니야? 너 숨긴거 같은데? 여기있다 왜 숨겼어 이거 여기있다 또 가고있다 종료 먹자 너무 잘했어 다시 오고있다 오늘은 도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